렛츠 고우 버려져 물 가주 패스싱 무논들을 기대치 마치 희망이라 더 주투르게 악쌌한 사람 시합도 Better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though 골필을 풀어 버른 위로 이런 track where I'm not psycho Better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though 골필을 풀어 버른 위로 이런 track where I'm psycho 거짓 다 거짓 다 뭐야? 굿 비엠 카즈 선배님의 인페로노 였습니다 인페로 이게 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Nocap 왜냐면... 모르겠네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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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무 좋아요 이거... 이제 뭐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취향 저격이어서 이게 가끔씩 너무... 매일 이렇게 약간 매일 찬일방 할 때마다 못 틀어서 사실 좀 아쉬운데 가끔씩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... 이게 그... 그 뭐라 해야 하지? 이게 그냥... 그냥 그냥 터지는 그런 노래여서 그냥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워낙 선배님들도 화이팅 겹칠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너무 항상 뭔가 고마운 거 같아서 특히 우리 비엠 형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그래서... 리스펙! 매일 리스펙! 카드 선배님의 인페로노 였습니다 아무튼 카드 선배님의 인페로노 였습니다 лю스펙! 벌써 더워?! 아 큰일 났다 오케이 are we pointing out & laughing at during Kcontact ? what was I pointing out & laughing at そ 아아 아! I think I know 해서 저희가 이제 또 KContact에서 그 이제 방 뒤에 이렇게 we got to choose you know, a room we chose the 4th room and that was you know, with with Stay calls Kaytlin we had to have a chat and then afterwards after the call finished we still had um her her cam on our screen that we were looking at 그리고, 아직도 여쭤봤을때는 제 취향을 봤을때, 그리고, 그들은 이렇게.. 그리고, 그들은 다 이렇게.. 그래서 너무 귀여워하고 싶어해서, 그리고 그들은 진짜 아드로글에 그래서 저쭤보도 junto, 어머니, 우리 둘이 그 리액션을 봤을때! 그리고 저쭤보도 봤을 때, 어머니, 우리 둘이 그 리액션을 봤을 때! 그리고, 저는 그 리액션을 봤을 때, 그가 저쭤보ái게.. 그게 정말 정말.. 진심한 리액션을.. 그리고, 내가 정말.. 너무..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, 우리에게 너무 사랑을 드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도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시간을 보여주신 분들께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, 아니요, 아니요 너무 귀여운, 진윤, 아름다운, 아름다운 제가 웃고, 멤버들도 웃고 아주, 아주 아름다운 감사합니다, 여러분이, 아니요, 카엘이 근데 여러분이 그 K-Zone에 참여하셨던 K-Zone에 참여하셨던 K-Zone 네, K-Contact 아무튼 네, 여보세요? 지금 찬미 방이에요 찬미,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요? 아, 그렇군요, 알겠습니다 네, 다음에 이따 또 봐요 창빈이가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가네요 아무튼